갈까보다는 중머리야 제목도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뭐 저기 그것이 뭐냐 준양이가 이도룡 떠난 다음에 갈까보다 갈까보다 임 따라서 갈까보다 하고 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한식어는 노래 저기 뭐야 그 보성소리에는 쑥대머리가 없고 갈까보다 그리고 다른 동촌제나 이런 소리는 갈까보다가 없어 쑥대머리가 있고 갈까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쑥대머리만한 비중인거지 단지 쑥대머리는 너무도 유명하고 그런게 있지만 갈까보다도 슴슴한이 굉장히 제가 아는거는 그것이 뭐냐 갈까보다도 나중에 새 버전은 막 세련되고 심세가 많은데 내 것은 선생님이 초기에 배워주신 거라서 고조러니 저 슴승합니다 많지않아 심세가 그대로 그냥 배워보셔 내가 옛날에 배운 소리를 했어 내가 동초소리하고 저기 뭐냐 보성소리를 배웠는데 동초소리에는 갈까보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요 이것만 있어요 보성소리만 있고요 그리고 저기만 초기에는 어렸을 때는 정동열 선생님이 판본을 배웠는데 그때는 갈까보다까지는 못 나갔어요 주 düşün 갈까보다 갈까보다 님 따라서 갈까보다 갈까보다 철지라도 철지라도 따라가고 따라가고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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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따라서 갈까보다 갈까보다 일 따라서 갈까보다 일 따라서 갈까보다 철지라도 철지라도 다라가가가구 다라가가구 말리리라도 말리리라도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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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단씩 그렇게 생각할게요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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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F once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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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님 따라와서 갈까 보다 님 따라와서 갈까 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천리라도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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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라도 갈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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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라도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말이라도 갈까 보다 어머나 엄청 잘하신다 그러면 붙여서 같이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일 따라서 갈까 보다 절리라도 따라가 보다 갈지라도 갈까 보다 그러면 대표주자는 누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쁜 사람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름공주 한 번 해볼래 아름공주 한 번 해볼래 아름공주 한 번 해볼래 아름공주가 아까 막 이렇게 엄청 잘해 진아는 해볼래 외면하고 있는데요 진아 나를 안 본다 해볼래 제가 지금 목이 가가지고 그러면 아니면 가만히 해 그러면 송강사님이 먼저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리님이 총대를 또 한 번 하셔야겠다 딱 두 분이 계신 우리 남성 형님들이야 가자 가자 파티 같이 하세요 시작 시작 갈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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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만 하면 안 됐어 나 더 듣고 싶어 잘 하셨어 그러면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싹 묶어서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시작 날 갈까 보다 설리라도 따라가 따라 가고 달리라도 갈까 보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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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는 단축석으로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성랑사님께서 좀 쉬었다가 30분 하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버드님 목소리도 들리고 아름님 목소리도 들리는 건가요? 아이고 버드님 요새 목 트였어. 그냥 아 진짜요. 안 들려. 아니 그냥 목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이쁘게 나잖아요. 아 너무 이쁘게 나요. 그죠? 네. 아 목이 말도 못해. 표정도 못해. 그렇죠. 네. 공수.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트셔야 돼요? 어 목이 너무 이쁜 목이 나와요? 네. 이쁜 목 나와요. 정말로요.